안녕하세요. 어썸입니다. 제주에서 점심 특선으로 맛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식당 두 곳을 담아봤습니다. 가성비 좋은 제주 점심 특선 맛집 첫 번째 식당은 에월 해안도로에 위치한 해성 돛두리입니다. 해성 돛두리 식당은 점심 특선 1인 11,000원으로 흑돼지 구이를 맛볼 수 있고 신라호텔 셰프가 개발한 토마토 짬뽕이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저희는 점심 특선 4인분을 주문했고 흑돼지 구이와 강된장 비빔밥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성인 4명이 흑돼지만 먹는다면 꽤 부족한 양이지만 같이 나오는 강된장 비빔밥을 같이 드시면 든든한 점심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해성 돛두리 식당의 시그니처 메뉴인 토마토 짬뽕인데요. 토마토 짬뽕은 저도 처음 먹어봤는데 토마토 소스 맛이 나면서도 짬뽕 맛이 나는 국물이 굉장히 오묘하면서도 매력있더라고요. 토마토 짬뽕은 전혀 거부감 없이 맛있었고요. 제가 다음에 방문하면 또 주문해서 흑돼지 구이와 함께 먹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주 점심 특선 가성비 맛집은 성산에 위치한 부트막 스탕인데요. 제주에서 흔한 갈치조림을 판매하지만 상차림을 보니 절대 흔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2인 35,000원 갈치조림을 주문하면 제주산 통갈치구이가 나오는 대해자 식장입니다. 갈치조림의 갈치는 총 5토막이 들어있었고 갈치살도 통통하고 적당히 매콤하니 맛도 좋았습니다. 작은 가게에 웨이팅이 있는 거 보니 저만 몰랐던 모양이에요. 부트막 식당의 갈치조림과 통갈치구이는 점심, 저녁, 식당 영업이 끝날 때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여름 휴가로 제주도 많이 오시는데요. 제주에서 가성비도 좋고 맛도 좋은 점심 특선 메뉴 추천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제주에서 맛있고 재밌게 여행하세요. 모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